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소스가 다른 것도 있대 있으라 짜장도 있고 . 맛있어? 미소재 안전거 같으니? . . . 점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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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두 번 밖에 안 먹었어 아 아 뭐 아 아 어 아 아 아 좀 매운가 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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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냥 먹어야지 마사지 마사지 잘하네 아버지 빨리 통상제 주셔보세요 쉬운데 이거 탄산수예요? 응 탄산수 맛있는데 뭐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 아니 어머니 좋아하는데 탄산수 맛 없다고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제주 지금 못 먹을 것 같아요 엄마가 더 문제 주실래요? 엄마가 안 먹을 거면 나 주시지 내가 먹을게요 스물버거는 먹어야 되겠다 엄마가 오늘 사진 찍었는데 너의 미모에 갇혀있어 너의 아름다운 얼굴이니까 감탄했어 언니가 감탄하니깐 감탄소년단 뭐라고? 감탄소년단 언니가 말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감탄 아니야? 감탄이야 감탄소년단 어머님 감탄하니깐 감탄 떡볶이가 나는데 감탄 떡볶이 오보야? 감탄 떡볶이 있어요 답신리 얘기가 지금 답신리잖아요 여기 답신리 아니에요 동대문 아 동대문 진짜 동대문이에요? 답신리도 동대문고야? 니슬이 코 예뻐질래나? 코만 굉장히 못떡어질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많이 먹었어? 네 아 저기 나한테 더우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봐 뭐가 약이야 그게 하니 잘 먹네 저의 마음을 좋아한 약이에요 노피야 하나도 안 부르다고 방금 얘기할 때 있잖아 이거 뭐하시지마 이거 안속절이 없지? 이거 가기 싶은데 이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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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좀 소세지 집어주세요 엄마는 좀 소세지 집어주세요 소세지 집어달라고? 왜 이렇게 불고다시키잖아 어머니한테 이거 먹으면 되지 녀석아 왜 갑자기 이게 부끄러워서 안집혔어요 내 몸을 비끄러워 삶아 놓으면서 괜히 못하는 식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거 나한테 혼나 뭘 못나 혼나긴 뭘 못나 혼나긴 뭘 못나 고운거 여기 yss strengths 많이 먹었어? 어 왜 맘두 달라고 왜 만투 안 먹었잖아 어 벤 Nation 만취 먹어보러 와보지만 강추하셨잖아요, 강추 음식 남기면 환경 불담듬 이슈원이 부과된대요 먹으면 더 큰 맛도 있고 맛있어 고기에는 완전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가자 쫄깃 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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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